네, 저희 환경미디어그룹의 계열사인 환경비즈니스가 1998년부터 반기별로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채권과 인터넷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하신 베스트 애널리스트 2분을 모실 예정인데요. 우선 하반 작년 하반기 채권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된 메리치 증권 유니어산 자산 배분 파트장을 경제인사이트에서 먼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축하는 드리는데 너무 독주하시는 거 아닙니까? 감사드립니다. 작년 한 해가 사실은 금융시장의 역사에 손을 꼽을 정도로 이렇게 주식 채권할 거 없이 어려웠던 한 해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래도 업력이 금융위기 이전부터 일을 했던 애널리스트라서 이런 좀 어려운 시장 여건에 좀 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좀 더 있지 않았을까 그런 걸 좀 높게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장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죠. 뭐든 중간이 좋다는 말이 있는데 요즘 시장을 보면 이도저도 아닌 상황, 이게 제일 힘들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요즘은? 요즘 시장을 많이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시소 게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작년에는 금리를 필두로 전체적으로 달러 강세와 함께 위쪽으로 매크로에 대한 원가 부담들은 위쪽으로 올라가고 덕분에 주가는 또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것뿐이 아니라 자산 가격이 전부 다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작년에는 달러를 제외한 금융시장 전반적인 투자 자산에 승자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이전에도 나와서 몇 번 얘기 드렸는데 올해 1월 달에는 또 예상보다는 패자 부활절을 너무 또 빨리 하는 분위기가 돼서. 그 배경에는 역시나 금리도 좀 안정되고 달러 강세가 좀 풀리고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압박들이 어느 정도 부담을 좀 덜었다. 물가가 이제 2월, 물가가 2주밖에 안 됐습니다. 2월 FMC 당일날만 해도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좀 안정화되는 구간에 대한 의미로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때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랠리를 좀 더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좋은 분위기를 얘기한다. 그래서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도 1월 달에 굉장히 수익이 50% 가까이 나올 정도로 핫했는데 2주 단간에 양호했던 또 미국 지표가 이거의 반대 극부로 좀 털태를 내리는.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굉장히 금융시장이 냉골에 들어가 있다가 올해 1월 달에는 이게 서서히 풀리는 정도가 아니라 한 번에 열탕으로 뛰어든 느낌으로 들어와서 이 열기가 또 이렇게 너무 후끈했는데 지금 또 물 밖을 나와보니 아주 찬 바람이 부는 이렇게 어느 장단이라고 아까 얘기했지만 진짜 그야말로 정책 당국자들이 그래서 쓰는 표현이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영어 표현. 그러니까 경제 지표 의전적으로 그들조차도 이걸 좀 돌려 얘기하면 나도 잘 모르겠다 보고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책이 그런 정도의 상황이면 시장의 민감도는 여전히 높을 수밖에 없고 1위 1비 안 하고 싶은데 웃기면 웃고 슬프면 울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참 어려운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냉골에서 갑자기 뜨거운 사우나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1월 달에 되니까 이렇게 온도가 막 급변할 때는 사람들이 감기 걸리거나 뭔가 좀 건강이 이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 참가자들이 가격이 올라도 그렇게 행복해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또 급격하게 빠지면 또 역시나 이게 그래도 이제 좀 뭔가 기류가 바뀐 게 아닌가 대응하셨던 분들이 또 당황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게 투자를 좀 이렇게 호흡을 가지고 가져가고 싶은데 그렇게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어려운 환경이죠. 조급하게 만드는 장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 채권 시장만 놓고 보면 사실 이런 어떤 글로벌 매크로한 환경보다는 우리만의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작년 하반기에 벌어졌던 어떤 신용 경색 사태 같은 것들이 지금은 좀 잠잠해졌다 그러지만 아직까지 조금 불안감은 남아있고 여전히 PF 같은 경우에 문제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동안 그래도 대처를 어느 정도 잘했다. 뭐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에 4분기는 아까 신용 경색 얘기하셨는데 정확하게 유동성 위기였죠. 돈이 아예 마르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작년에는 채권 시장에서도 우량 등급, 비우량 등급 할 거 없이 특히나 국고채 금리도 기준 금리가 작년 4분기에 3.25%였는데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4.6%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아예 유동성 자체에 대한 메마름이 안전한 채권의 지위까지 무너뜨리는 정도에 시달렸다가 올해 또 1월 달에 아까 그 채권 시장도 열탕으로 바로 뛰어들어서 1월 말 2월 첫째 주까지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4.6%에서 무려 3.1%까지 기준 금리가 지금 현재 3.5%인데 1월까지 또 25일피 인상을 해서 그 기준 금리와 역전을 할 정도로 분위기가 확 전환이 되면서 정책의 유동성 공급과 적시성은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 다만 남아있는 부분은 그렇게 유동성에 대한 안전성이 자금 시장의 금리 여건들을 전반적으로 안정시켰지만 아직 신용 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에 비우량 등급 측면에서는 확실하게 그 부분을 아직 커버하지 못한 그래서 지금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주택시장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좀 남은 게 아니냐 최근에 일부 지방 지역에서 브릿지론이라고 부르는 삽도 떠보지 못한 사업장들이 부실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신용 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에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그런 쪽에 취약 부분을 신경 쓰고 또 대응할 부분이 남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수면은 잔잔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여전히 소용돌이가 있다는 얘기로 이렇게 들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월달 금통위에서 어떤 결정을 낼지가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 이게 원래는 별로 주목을 안 했는데 맞습니다. 대통령이 물가 안정 아주 강한 어조로 강조를 하고 예대금리 너무 높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금통위는 좀 압박을 받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양면적인 면이 있는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또 금리를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최근에 우리나라 물가 상승에 많이 주도를 하는 부분이 전기가스 수도 공공요금과 같은 관리 물가라고 불리는 정책이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이건 서민경제도 이번에 난방비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됐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물가가 올라가는 국면에서 금리를 올려서 대응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 거냐에 대한 의문도 좀 있고요. 서민한테 주는 부담은 더 커질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물가 측면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미국이 또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가 좀 바뀌는 부분 때문에 우리도 좀 최근에 이제 우리 안에 요인보다는 대외 쪽에 대한 변수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부담도 들어왔는데 방금 앞서 제가 살짝 얘기 드렸지만 안으로는 또 부동산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수술이 남아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또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있고 저신용 등급, 이걸 금리로 또 낮춰서 안정화시키고 이런 쪽은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니죠. 여기서 더, 여기서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는 적정하다 보면 한국의 중립금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2% 중반 정도 되는 기준금리 대비 무려 한 1%포인트 이상 되는 3% 중반의 기준금리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것도 정말 이제 원래는 우리가 한 2.5kg짜리 역기를 들 수 있는 체력을 갖고 있는데 지금 3.5kg 정도 수준을 들고 있는 상황인데 근육에 물이 오죠. 여기에 이제 0.25kg씩 또 동일한 무게를 얻는다고 할 때 자기의 한계치 이상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몸이 받는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통화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 신경 써서 내생 변수를 놓고 보면 금리 이번 2월에도 저희는 동결을 하면서 그동안 올렸던 금리 인상의 효과 그리고 3월 FMC까지 대외 쪽에서 받을 수 있는 부담 오늘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지금 트라이하면서 굉장히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외환시장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조금 더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달은 일단 동결을 하고 다음 달 FMC에서의 대외 쪽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확인하고 저희의 추가적인 정책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비유를 해주셨는데 헬스장에서 진짜 역기를 들다 보면 내가 20kg를 들 수 있는데 25kg쯤 들면 정말 힘든 느낌이 드는데 거기다 1kg만 더 얹으면 이곳은 거의 2배 느낌이 들 아마 그런 위험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 채권 전문가로서 투자자분들이랑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미국의 금리 인상을 너무 쉽게 생각하세요. 물가가 좀 높게 나왔고 미국의 이런 소비도 좋고 고용도 양호하니까 추가적인 인상에 대한 기대를 가져가는 건 맞는데 지금 미국도 적정하다고 보는 금리 수준대가 2% 중반에서 3%를 넘지 않는 수준인데 무려 지금 5% 그 이상 5.5% 이상을 지금 프라이싱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긴축이라는 상황에서의 0.25%포인트 25BP의 인상의 강도가 예전보다는 더 강력하게 들어올 위험이 있다는 측면에서 최근에 그래서 주시장도 사실 금리 좀 안정화되고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들 좀 반영하면서 1월 달에 많이 좋았는데 반대급부로 제가 작년에 계속 얘기 드렸던 게 올해 상반기 안 좋은 건 안 좋다 인정해야 될 상황이 와야 되는데 결국은 이런 식의 좀 부담들이 상반기 경제 활동들에 또 부담을 좀 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또 시소 게임이 계속 진행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소라고 딱 보고 전제를 하고 보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최근 파트장님 리포트를 보니까 지금 앞서 말씀하신 거와 연관이 있는데 글로벌 경기 여건이 양호한 것에 대한 채권 시장에 두려움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방금 이미 사전적으로 미리 다 얘기를 드렸는데 1월 달에 확인된 미국 지표 중에 ISM 제조업 지수 정도 그 하나를 제외하고 그리고 지역 연원 지수들도 제조업 활동들은 되게 안 좋아요. 나머지 지표들은 전부 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미국 경제가 좋냐 아니면 팬데믹 과정에서 뿌려놓은 유동성의 효과가 버퍼가 돼서 타임레그라고 하죠. 지연 효과 때문에 미국의 실업률이 3.4%는 사실 미국 경제가 완전 고향이네요. 완전 낮은 차상 최저 실업률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이거보다 더 핫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지연 효과들 때문에 지금 미국 경제가 약간 착시 형상이 더 큰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분기 내에 또 미국 지표들을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일단 연준 입장에서는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확인된 지표만 가지고 전일의 브라드 같은 매파 연준 인사는 3월에도 50pp 인상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발언들이 유동성 측면에서 1월 달에는 유동성이 좀 풀릴 수 있는 기대를 한 거잖아요. 그 반대국으로 통화 정책이 금융시장에 다시 약간 그야말로 매가 돼서 채찍질을 할 수 있는 리스크가 커진 게 아니냐 그런 걱정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매가 사냥을 했으면 이제 떠나야 되는데 계속 우리 머리를 맴돌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아직은 확실히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매가 이제 사냥감이 수분통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파트장님께서는 연준의 긴축 우려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최근 기준금리 상단이 5.5% 심지어 6%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아까도 과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지금은 정책이 받을 스트레스라든지 지금 당장 확인된 양호한 지표들이 또 다음 달이라고 바로 꺼질 거냐. 이 관성에 대한 생각 때문에 한 번 올라가는 국면에서 우리 앞전에 금리 떨어지고 주가 올라가는 국면에서 또 그게 좀 유지될 것 같았지만 한 달 단간에 또 분위기가 달라졌잖아요. 3월 FMC 직전까지 확인될 또 2월 지표들은 1월 달 지표들이 사실은 통계적인 재조정이라든지 그걸 영어로 리비전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따른 기술적인 효과들까지 들어와서 더 좋아 보이는 효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3월 초에 확인될 2월 달 지표들까지 확인이 돼야 진짜 연준이 5.5% 이상의 금리를 끌고 갈 수 있느냐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지금 마냥 또 불안한 쪽으로 가고 있지만 이렇게 올해 시장은 한 방향으로 걱정을 하는 게 좀 그게 오히려 투자에는 더 힘들게 만드는 그래서 지금 좀 유연성을 가지고 지금처럼 좀 불안해지고 어느 정도 주가가 조정받고 금리료가 올라오면 또 반대급부에 대한 투자 역발상적인 투자의 방향성들을 잘 따지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 방향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보다는 진폭은 줄일 거라고 봅니다. 작년에 워낙 변동성이 컸던 그리고 작년에 또 안 좋은 쪽으로 다 일방향적으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컸는데 올해는 중간중간 복원하면서 좋아지는 방향일 텐데 이게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 일부 좋아지는 쪽에 쏠림 같은 것들이 보여요. 아까 얘기되셨다시피 기준금리가 3.5%인데 거기에 10년짜리 채권금리가 무려 0.3%, 0.4%나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런 건 또 아래쪽에 대한 쏠림이거든요. 그런 쪽일 때는 좀 이제 내가 그쪽에 대한 포지션을 갖고 있었다면 우리나라 코스피도 지금 이익이 갉아먹고 있는 상황에서 PER이 그러니까 이익은 갉아먹는데 주가는 올라오니까 지수가 올라오니까 PER이 뭐 열쇠배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죠. 그런 쪽의 부담들이 느껴졌을 때는 조금 쉬었다가 지금처럼 조정을 받으면 이게 그러면 이게 또 아주 심각한 경기 침체는 아닐 거라 보면 이 조정들은 건전한 또 투자의 객이다. 이런 식의 대응들을 가지고 움직이셔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좀 왔다 갔다 아까 이 시소가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그 방향성을 좀 생각하시고 내려왔으면 또 올라갈 거라는 그 반대쪽의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게 올해는 수익을 좀 지킬 수 있는 아니 시소가 너무 빨리빨리 왔다가 오르락내리니까 멀미날 것 같습니다. 그 변동성은 사실 그렇게 그래서 투자자들이 싫어하는 거죠. 그거는 또 감내하고 게임을 즐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시장 펀더멘탈 자체는 중립적으로 전제를 했을 때 수급이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외국인들이 단기간에 많이 들어온 그 자금이 차익 실현할 우려도 있다. 뭐 이런 예상도 하셨는데 수급 측면에서는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채권 주식도 최근에 한 한분기 동안 외국인들이 꽤 많이 편입했잖아요. 그런데 그 자금의 성격들을 보면 엄청 액티브한 자금들이 아니라 넌 US 지역들을 확장시키면서 어쩔 수 없이 또 한국의 포트를 늘린 비중도 꽤 크다고 알고 있는데요. 채권 시장도 그런 식의 자금 유입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수익을 거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약세장으로 분위기가 돌고 달러 강세에 부담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달러가 강해질 경우에 우리나라 자산들이 좋기는 좀 어려운 국면이거든요. 그게 좀 진정되는. 그러니까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을 3월 웹포메시까지 덜어내고 정말 5.5%까지 가느냐 마느냐에 대한 생각을 가져가면 그러면 금리랑 또 환율 쪽의 외국인 펀더플로우도 또 지금은 일부 어느 정도 유출들을 또 각오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의 유출이 진행되고 나면 3월 FOMC 전후로 해서는 다시 좀 다이어트 이후에 또 복귀할 수 있는 상황들이 연출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봄이 오면 기회가 다시 올 수 있다. 이렇게 들어도 될까요? 올해는 봄의 기회들이 계속 주었다가 뺏었다가 줬다 뺏었다가 이런 과정들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환율 같은 경우 또 영향을 받는 게 일본이나 중국의 통화정책 아니겠습니까? 이쪽도 뭔가 변화가 예고돼 있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일본이 최근에 물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일본도 완화적인 기조를 바꾸겠다. 그리고 일본은행 총재도 바뀌었고요. 하지만 일본이 막단 정부 부채와 작년에 영국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트러스 총리 50일 만에 사임했던 부담이 잘못된 재정 정책에 대한 시그널이 기축통화국인 영국도 한번 흔들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이 올해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조금은 조금은 되돌릴 수 있는 여지들은 있지만 일각에서 얘기하듯이 일본의 일드커브 컨트롤 들어가는 YCC를 철회한다. 그러니까 채권을 사주는 정책들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뺀다. 그런 식의 급진적인 정책은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후행적으로 물가가 올라오고 있고 재정이 지금 부동산 구조조정에 쓰이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이 또 무리하게 완화를 끌고 가기에는 리오프링하는 과정에서 물가에 대한 부담도 끼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고 있는 흐름은 앞서가서 망가졌던 국가들이 뭔가 굉장히 완화를 많이 해줄 거다라는 것도 그러니까 다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것도 좀 과도한 기대고 일본같이 또 완화적인 국가가 후행적이니 얘네들은 긴축을 많이 하겠어? 그렇게 급진적. 왜냐하면 가격 지표들이 이미 급진적입니다. 그리고 실물 경제에 대한 취약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책은 올해도 여전히 신중하게 움직여야 될 여지들이 남아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메트로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진폭이 큰 진폭에서 점점 진폭이 줄어들겠죠. 그 타이밍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채권 베스트 애널리스트 1위를 하신 메리치 증권 유니어삼 자산배분 파티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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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